야, 이제 오늘 하루 마무리 질 일이 있네요. 바빴습니다. 그동안 창업 준비하셨던 분들, 문의하셨던 분들 많이 오셨죠? 요즘 대형 브런치 카페가 많기 때문에 상담하러 많이 오셨습니다. 궁금하셨던 분들 오십시오. 유튜브 보시고 많이 오셨어요. 저희 앞에 부스에 있는 부스의 대표님이 너무 좋아해요. 귀 호강한다고 너무 좋대요. 아무튼 오늘 잘 마무리 짓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일요일까지니까요. 편하게 오십시오. 그 사실에 무슨 의미가